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구덕 3사 해상공원에서 열려 송연음악회와 각종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가 55년 만에 완전히 뚫렸습니다. 해안 절벽으로 이뤄진 난공사 구간이 10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개통된 겁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미터가 넘는 깎아지른 해안 절벽 아래, 바닷가를 따라 2차로 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습니다. 지난 1976년 공사가 시작된 울릉도 일주도로는 총 연장 44.5km 중 40km만 2001년에 개통됐습니다. 나머지 4.8km에 이르는 난공사 구간이 마침내 완공돼 55년 만에 일주도로가 완성된 것입니다. 난공사 구간에는 지난 10년간 1,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터널 3곳과 교량 1곳이 설치됐습니다. 그동안 반대쪽으로 섬을 돌아 차로 1시간 반이 걸렸던 이웃마을을 10여 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개통되기 전에는 울릉도 한 바퀴 돌 때 업무 보면서 가다 보니까 왕복으로 2시간에서 3시간 걸렸는데 지금 요터널 뚫리고 나서는 최대한 단축돼서 빠르면 30분... 울릉도 일주여행을 즐길 수 있게 돼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도로 건설 과정에서 해안 절벽을 잘라내는 등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던 만큼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경북대종 타종식이 3년 만에 영덕 3사 해상공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구는 31일 오후 4시부터 송년음악회와 안동취타대 행진에 이어 1월 1일 0시에 경북대종을 타종하고 다양한 행사에 이어 관광객들에게 영덕 대게 떡국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과 지난해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타종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포항시는 제21회 호미곳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 교통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해맞이 행사에 2만 3천여 대 차량이 호미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 주차장 16곳을 확보했으며 단체 관광객을 위해 새천년 기념관 앞 해안도로에 150여 대 버스 전용 주차장도 마련했습니다. 또 행사 후에는 동해면 임곡 방향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구룡포 배는 1월 1일 아침 6시부터 시가지에서 구룡포 초등학교, 구룡포 성당 3거리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산업재해와 땅 꺼짐, 건설 민원 등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박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포항 도심에서는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 해도동의 한 공사장 인근 도로 30m 구간에서 땅 꺼짐과 균열 현상이 일어나 입주민들이 모두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 3일 전부터는 더 늘어가요. 더 늘어간디 어제 들어올 때는 이야 불안해 버스하면서 불안하더라고 불안해 이래가는 내겠는데 싶어 나도 이 차를 건물로 자꾸 안쪽 이러넘어 갈까 봐 피해가 난 곳은 대규모 오피스텔 공사장 앞 도로로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땅 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GS건설이 지은 포항자이 아파트의 하자 부실 시공 논란도 큰 이슈였습니다. 건설사의 무책임한 대응과 포항시의 안이한 행정에 반발한 입주민들은 촛불 집회까지 열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부실 시공 뒤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책임 감리원이 금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해 하자가 있어도 대부분의 입주민이 휴시한다는 점을 노린 건설사의 상술에 경종을 울렸고 정치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는 2명이 작업 중 숨졌고, 이에 앞선 7월에는 30대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면서 지역에서도 택배 노조 인정과 근무 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올 들어 가스 누출 사고 등으로 5명이 숨지고, 협착 절단 사고로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위험한 일에 외주업체 노동자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13억 7천만 원을 들여 포항과 경주 지역 초중고 학생 6만 2천여 명에게 지진보호기구를 지원합니다. 지진보호기구는 각 학교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안전모와 방재모, 지진보호구 등으로 울진, 영덕 지역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진보호기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한국노총노조는 오늘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최종우 회장이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외면한 채 불통 경영을 하고 있다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 측은 최종우 회장이 노조의 대표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최근에는 면담 요청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서울직원 전환 배치 철회와 단체 협약 준수, 산재 사고 방지책 마련, 각종 위원회의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창을 열어놓는 현대미술은 관람객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경주 우양미술관에서는 관람자의 반응이 작품이 되는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태균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긴 운동화 끈들이 커튼처럼 내려진 작품 속은 관람객들이 걸어다닙니다. 관람자의 그림자가 작품의 일부가 되고 작품은 종소리, 바람소리로 반응합니다. 글자로 만든 숲에는 나무도 새도 없지만 거닐다 보면 숲이 주는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물결에 일렁이는 나뭇잎의 그림자가 관람객의 온몸을 물들이고 무수한 부취를 반복해 그려낸 우주는 보는 이를 깊이 모를 우주공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시공간을 의미하는 인터스페이스전은 전시공간 전체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관람자의 시선과 움직임을 연결하는 관계지향적인 요소들을 작품 속에 배치해서 관람자가 다양한 선택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는 전시가 아닌 만지고 움직이고 반응을 살피는 이번 전시는 울산과 대구에서 활동하는 4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주말에 만날 수 있는 공연과 전시입니다. 송년기획연극 사랑해요 당신이 포항시청 문화동 대자몰에서 공연되고, 박준희 작가의 너에게 닿다전이 경주 갤러리 란에서, 안전한 바다 특별전이 호미곳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경상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을 맞아 AI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철새 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를 수시로 소독하는 한편, 철새 도래지 인근의 닭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충남 아산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지금까지 AI 추가 발생은 없지만, 최근 겨울 철새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야생 조류에서 AI 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평가에서 포항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건강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1년간 마음 리셋,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주제로 포항 강진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시민들에게 심리치료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 주말에도 추위가 이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0도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시에는 보온에 단단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10에서 20cm의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강풍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고,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8도, 낮 기온은 0도에서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0도, 낮이 되면 울릉도 0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풍산 안강사업장 500만 원, 경주 월드리조트 300만 원, 경주시 오민규 씨 180만 원, 경주공업고등학교 1동 52만 5천 원, 경주농협주부대학 회원 1동 50만 원, 경주시 강동면 이장협의회 50만 원, 경주시 수협분여회 김순기 회장회 회원 1동 30만 원, 경주시 현곡면 체육회 손성락 회장회 회원 1동 30만 원, 경주소방서 강동 의용소방대 20만 원, 경주시 암곡동 전만조 씨 20만 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다방협회 20만 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준다방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